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납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달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침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차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당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미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1장에서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경고를 해주셨고 1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할 전무후무한 유일한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압도적이고 강력한 군대가 등장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 군대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둘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심판의 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멸망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속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배려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도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면 그 누구도 이 멸망의 심판 앞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예외될 자가 없는 것이죠. 어제 메뚜기 때 재앙도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지만 이것은 사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이것에 대한 경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깊이 깨닫고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제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어려움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유대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날이 자신에게 당연히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외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천둥처럼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형식적인 회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음을 찢는 회계를 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을 옆에서 보게 되면 그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암 선고를 받으면 수술을 하기도 전에 그 마음에 너무도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수술을 시작하게 되면 가슴팍을 칼로 갈라서 열고 폐의 상당 부분을 암세포와 함께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을 호소하면서 몇 달간은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수술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수술과 같은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이 살을 찢는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을 찢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죄를 끊고 도려내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두려워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큰 회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것만 같은 진지한 회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큰 영적인 수술과 같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떠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습관들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일 중독과 성적인 중독, 게임 중독 끊어야 할 관계들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간절한 돌이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을 찢는 회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이외에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도조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며 메뚜기, 늦이, 황충과 팥중이로 인하여서 황패하게 되었던 땅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인마누엘의 복입니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회복이 마음 짓는 회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계로 나아갈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엘 2장 28절 말씀이 훗날 역사 가운데 실현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120문도들이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혔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숭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실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나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여와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임하심을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매일 그렇게 꾸준히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이것을 꾸준히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더 나은 내일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회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여와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술대 위에서 나의 심령의 중독과 모든 거짓과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회개하였고 하나님 회개하였다 치부하고 지나였던 수많은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수술대 위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고통스러워도 죄를 끊어내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관계가 과감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습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과감히 마음에서부터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낼 때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인생에 낙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끊어낼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막힌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열려서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 아버지와 돌여내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순정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